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아 지금 피자가 너무 먹고싶은데 다들 알다시피 피자가 너무 비싸잖아 아 피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피자가 너무 비싸가지고 짠 벌치피자 이거 먹어볼게 근데 이거 뉴벌치피자야 뉴벌치피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 동네 슈퍼에서 900원 쭉 샀어 먹어볼게 먹어볼게 아 피자 너무 비싸 피자 너무 비싸 벌치피자 뉴벌치피자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돼있어 음 음 음 음 음 피자맛이 나긴 피자맛이 나긴 나는데 피자맛이 나긴 나 음 봐봐 진짜 피자 약간 피자맛이 나긴 나긴 나 나긴 나 음 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입 우리 친구 한입 먹어 맛잇 피 제법 피자맛이 나지 제법 피자맛이 나긴 나지 나 피자맛이 나긴 나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다들 어떻게 다들 어떻게 주말 주말 잘 보내고 있어 주말 잘 보내고 있어 주말 잘 보내고 있어 나는 그냥 집에 나는 그냥 주말에 집에 있어 그냥 밖에 나가면 돈 들잖아 밖에 나가면 돈 들기 때문에 주말에 집에 있는 중이야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